안녕하세요. 암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. 최장암 완전관외를 이루어낸 또 다른 약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 약이 뭐냐면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이라는 약이에요. 이 약은 실제로 최장암 환자 말고요. 전이암 환자분들이 꽤 많이 드시고 있는 약이기도 해요. 본인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게 전이암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최장암 환자분들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페리카시톨과 함께 이 약을 실제로 같이 써서 완전관외를 이루어낸 사례가 있어서 제가 논문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잖아요. 4기암 환자분이었는데 본인이 복막전이 같이 있어서 항암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. 그때 항암을 할 때 염증을 걷어내는 약 지난주에 소개했던 페리카시톨과 함께 오늘 소개하는 약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을 같이 복용하면서 완전관외로 간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페리카시톨이 항염증 작용을 한 것과 어떻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약인지 오늘 좀 소개를 할게요.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이란 약은 항말라리아 약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라리아 지역 여행하게 되면 예방으로 드시는 약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말라리아 약 말고도 또 쓰일 때가 있어요. 언제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분들이 쓰는 약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은 어떤 약이냐면요. 여기서 힌트를 가져오시면 돼요. 자가 면역 질환에 듣는 약이라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질환이에요.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이란 약이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걸 막는다.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것을 잡아먹는 거를 막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는 오토파지 자가 포식 작용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게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의 하는 일이에요. 그러면 암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암세포에도 그럼 자가 포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. 네, 암세포에도 자가 포식 작용이 일어나요. 그 자가 포식 작용을 막는 게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이란 약이에요. 그러면 특히 최장암 환자분들에게 왜 큰 도움이 되냐면요. 최장암은 제가 염증 덩어리가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이 염증이 많은 곳에서는요. 늘 면역 세포들이 몰려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염증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거든요. 그래서 이 염증이 많은 암세포는요. 이 염증 세포들, 염증과 관련된 세포들이 늘 도와줘요. 대표적인 게 대식 세포예요. 이 대식 세포가 원래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곳이 염증이 나 있으니까 가서 일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를 도와주게 돼요.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면 이 대식 세포들이 암세포 주변에 있는데 이 대식 세포가 자가포식, 주변에 있는 염증에 관련된 그 스트로마를 형성하는 섬유화 세포들이 있거든요. 그런 세포들을 잡아먹어요. 잡아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. 잡아먹힌 세포를 마치 녹여요. 녹여서 그 성분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에너지원을 다시 암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암이 주변에 혈관 분포를 잘 안 하고 있어서 항암제도 잘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혈관 분포가 있어야 암세포도 원래 혈관을 통해서 포도당이든 뭐든 공급을 받는데 공급을 못 받는데도 이 암세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, 실은. 그리고 이 자가포식을 하는 면역세포조차도 암세포화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면역세포도 아니고 그냥 암세포의 한 덩어리처럼 그냥 엮이게 되는 게 이 염증 덩어리를 갖게 되는 암세포들의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이 췌장암이 그런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암세포이기 때문에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? 자가포식 작용을 막는다라고 했잖아요. 자, 면역세포가 자가포식, 잡아먹는 작용을 막으니까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겠죠. 그리고 이 면역세포들, 이 자가포식을 하는 건 결국은 면역세포들이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들의 작용이 억제되면 염증도 또 억제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췌장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이고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전이암이 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이암은 대부분 혈소판하고 이런 면역세포들의 도움 없이는 전이가 어려워요. 그래서 전이암 환자분들도 드셨을 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이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입니다.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은 실제로 임상도 했어요. 그래서 췌장암 환자에서 이상 임상한 게 있는데 2017년도에 발표됐고 수술하기 전에 젬시타빈하고 아브락산하고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을 같이 사용한 군하고 사용하지 않은 군하고 비교했을 때 수술 후에 CL19-9가 어느 군이 더 많이 줄었는가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수술 덩이 안에 항암에 반응한 반응률 그거를 봤을 때 어느 군이 더 많이 반응을 했는가를 확인했더니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을 사용한 군이 훨씬 더 항암제의 반응이 좋았고 그러니까 암세포 사멸이 더 많이 된 상태로 조직이 떼어내졌고요. 그리고 수술 후에 CL19-9가 줄어드는 경향도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을 사용한 군이 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수술 전에 사용했을 때 췌장 주변의 염증 세포들을 더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염증 세포들이 자가포식 작용으로 췌장암에다가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이라는 약이 하는 일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페리카시톤 항염증 작용을 하는 그 약과 마찬가지로 함께 사용해서 이 논문의 저자 같은 경우는 완전 간애로까지 간 약이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이라는 자가포식 작용을 억제하는 약입니다. 실제로 자기 환자분들이 꽤 드신다고 했잖아요. 왜 좋은지 모르고 드시는 분들도 일단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드시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전이암 환자일지라도 어떤 분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냐면 그 전이암의 특징이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암들 대식세포가 같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암들이 이 하이드록시클로킨종이라는 약이 잘 들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분들이세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약이 완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 이거 먹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염증이 특히 많은 암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고 그 대상이 바로 최장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을 쓰는 타이밍이 항상 너무 중요해요. 왜냐하면 논문에서도 보면요. 항암제를 이제 시작을 하면 항암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염증을 가속화시키는 인자들이에요. 그렇지만 염증을 가속화시키지만 혈관을 통해서 주입이 돼서 암세포로 가서 얼른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는 약들이 항암제인 거거든요. 그런데 주변에 염증이 많은 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도 잘 안 들어가는 경우에 항암제가 오히려 염증을 더 가속화시키기만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자가포식 작용이 더 강력해져요. 그래서 이게 사실 항암제 쓰다가 중간에 페리카시토를 쓴다든지 중간에 하이드록시클로킨정을 쓰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암 진단 받자마자 계획하고 항암제나 이런 게 들어가기 전에 시작해서 같이 들어가든지 이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입니다. 오늘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. 앞으로도 하나하나 우리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완전간에 이루어낸 약들 또는 방법들 소개해 나가보겠습니다. 우리 제대로 알고 잘 적용해서요. 암치료 꼭 성공합시다. 암치료 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 암치료 할 수 있습니다. 암치료 할 수 있습니다.